오징어게임의 주역이었던 정호연 배우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우리 오징어게임의 주역이었죠. 매일 최초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정말 넘사벽 슈퍼스타입니다. 오늘 레드카펫 위에 서시니까 톱 모델의 포스가 흘러 넘치시네요. 오늘 슈퍼스타트를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신록 배우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연기 내공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우리 대체불가 배우 김신록씨입니다. 드라마 지옥에서 굉장히 몰입도 높은 열연을 선보이셨습니다. 드라마 지옥에서 굉장히 몰입도 높은 열연을 선보이셨습니다. 이제 설레게 할 박지우 배우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K 좀비들과 맞서 싸웠는데요. 드라마 속 털털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순백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배우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하얀 드라마을 선보이셨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하얀 드라마을 선보이셨습니다. 우리 해피니스의 주역 한효주씨가 오셨습니다. 해피니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한계없는 열정을 보여주셨죠. 정말 공백기 없이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우주연상 후보로 오늘 제1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빛내러 와주셨습니다. 여우주연상 후보로 오늘 제1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빛내러 와주셨습니다. 배우분은 아마 한미녀야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우리 김주령 배우님이십니다. 화제의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치열한 생중력과 특유의 광기 여린 모습을 소화하면서 한미녀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중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많은 기자분들이 또 카메라로 예쁘게 담아주고 계신데요. 오른쪽도 봐주시고 왼쪽도 봐주시고요. 우원의 취득이 어린이 지금 세포들마저 러블리한 배우 김고은 씨가 등장하셨는데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다양한 감정 변화를 섬세한 연기력으로 그려내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시즌2도 역시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색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우 주연상과 최우수 작품상 두 부문에 올라 계십니다. 최우수 작품상 두 부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두 부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만능 엔터테이너죠 배우 노정희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특유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한 시상식에서는 금발로 등장하셔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셨었죠 오늘도 그만큼 큰 화제를 모을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상자로 자리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레드카펫에 등장해 주고 계신 배우분은요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작품에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설연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열일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미니드레스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우리 학교는의 반장 배우 조희연씨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희연씨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씬스틸러로 활약을 했는데요 시즌2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인 여우상 후보로 이 시간에 뵙고 오지 않습니다 난 이 시간에 뵙고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반장 배우 조희연씨가 등장해서 뵙고 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도 안지 않습니다 누군가 짓을 하긴 하긴 다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집에서 이 장이의 재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뵙고 오지 않습니다 네 타고난 끼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화제의 중심에선 주현영 배우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SNL 코리아에서 인턴 기자 캐릭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인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오르셨는데요.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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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워 연예인 배우 이혜리씨가 레드카펫으로 등장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상자로 자리를 빛내주실 예정인데요. 블랙드레스로 아름답게 레드카펫을 물들이고 계십니다. 사과과 파워 연예인 배우는 상태로 가진 파워 연예인 배우는 단계에서 원하는 성과의 원하는 성이 있습니다. 작품마다 180도 다른 연기를 선보이며 극의 생기를 불어넣는 천혜오굴 배우 배혜선씨가 등장해주고 계십니다 드라마 해피니스에서는 현실 빌런 캐릭터를 리얼하게 표현해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여러 번 과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셨는데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우 2구역의 여신 배우 오연서씨가 레드카펫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2구역의 미친 X에서 매사 날카롭게 반응하는 프로 분노 유발러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는데요 트라우마, 로맨스, 코믹 등 다양한 모습을 소화하면서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여우조연상 후보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어떤 장르도 유연하게 소화하고 있는 유라씨입니다 굉장히 핫했죠? 우리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에서 뛰어난 공감능력과 풍부한 리액션으로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해주고 계셨는데요 오늘은 레드카펫에 그 활기를 전해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오셨습니다 여자 예능인상 후보로 참석해주세요 여자 예능인상 후보로 참석해주세요 여자 예능인상 후보로 참석해주세요 여자 예능인상 후보로 참석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몇 번 정도 손잡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